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니 아래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힘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나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폭박해 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힘격이 되고 성령님의 힘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힘격이 되고 나의 힘격이 되고 원하고 나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길 하나님의 꿈이 나의 힘격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 우리가 삶의 한절이라도 우리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운이 나의 비전이 될 것 예수님의 성도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운명이 나의 능력이 될기를 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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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원하고 안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